미래는 불완전하고 알 수 없는 거고 누군가가 추천을 하고 조언을 해봤자 어차피 이 사람도 모르는 거고 이 사람도 다 틀리는 거다 베팅은 자기 책임으로 하는 거고 결과는 온전히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핵심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하고만 주중 얘기하고 요즘에 책을 한 번 샀다가 욕을 하면서 찢은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나쁜 책인지 좋은 책인지 모르고 지금 유튜브에 워낙 많은 채널들도 있고 지금 돌아다니는 정보가 많다 보니까 저게 나쁜 정보인지 좋은 정보를 내가 어떻게 하냐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다양한 시각들을 많이 접하시고 유연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주식장이 다시 빠질 수도 있겠다 혹은 이대로 그냥 오를 수도 있겠다 김 프로님께서 방송 중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균형 잡힌 시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송, 책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퀄리티는 가런티 돼야 되나 너무 많이 하면 또 그것도 사실 굉장히 왜냐하면 처음에 동학개미운동은 3, 3년 전 시작했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개인 투자자가 뭘 제일 많이 갖고 있지 딱 뽑아보니까 이른바 곧버스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동학개미운동이 정말 주식 사는 운동인지 셧을 치는 운동인지 헷갈린다 정말 투자할 때 어떤 성격의 상품이고 또 어떤 걸 유의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했어요 일단 곧버스 상품도 결국 레버리지거든요 거꾸로 레버리지가 돼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에는 당연히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제 인버스 같은 상품들은 그냥 그 인버스 상품만 투자하는 거는 좀 지향하시는 게 참 좋지 않겠나 사실 이제 그 직권가에서는 보통 쇼 쳐서 먹기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게 생각보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굳이 경험을 하고 힘들게 그걸 하지 마시고 뭔가 장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실 수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왜 다시 하락할 수도 있고 아니야 계속 하락한다더니 계속 올라가는데 이러다 그냥 다시 또 아예 올라가 버리는 거 아니야 원래 고점으로 이렇게 생각 장이 좀 불확실할 때 그 사회계사님 강의를 들으시고 좋은 종목을 고르긴 했는데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코스피 전체 주식이 다 내려가면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해치한다고 하죠 저희말로는 좀 완충작용으로 좋은 종목의 투자를 반하시고 나머지를 인버스로 전체 시장을 쇼트한다고 하죠 매도를 해놓으시면 조금 더 안정성 있게 혹시나 제가 고른 종목이 잘 못 골랐거나 혹은 뭐 제가 잘 골랐는데 장이 다 빠졌거나 이런 상황에 있어서도 조금 그 큰 리스크를 좀 피해가는 방법으로 좀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죠 근데 이런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데 주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갑자기 효과가 온 거지 개별 종목을 보니까 매매를 하면서 이걸 줄이면 좀 다칠 것 같더라고요 다친다는 표현이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아니라 약세장이 또 효과도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응급조치 내 생각이 좀 판단이 잘못됐다 했을 때 인버스를 조금 사서 이렇게 해놓으면 훈련적인 안정성을 좀 갖게 되는 그런 거 뭐 해지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곱하기 몇 배 막 이렇게 들어가면 그것만 보이게 되더라고요 또 새로 들어간 거에 집착하잖아요 보면 기존의 포트폴리오가 많이 까져 있는 거는 잊어버리고 새로 들어간 거 근데 이게 보면 비율적으로 보면 이거보다 이게 훨씬 작은 포션인데도 이거에 집중해서 큰 대마를 놓치는 그게 있으니까 레버리지로 그 인버스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겠다 네 정말 좀 지향해서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급하지 마시고 이게 꼭 빠질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번 생각하신 다음에 투자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세 분은 뭐 투자의 전문가고 또 자기의 어떤 투자의 어떤 철학 같은 것들도 확고하게 하고 계시는데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이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초보 투자자들에게 선배 투자자로서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게 좋다 그게 지인도 좋고 또 3프로TV 같은 매체의 성격도 좋고 어느 정도까지만 활용하면 좋다 네 그 저는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유연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 생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워낙 뭐 저도 이런 경험은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유튜브에서도 너무 많은 채널에서 이제 투자 조언들을 해주시고 하는데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다양한 시각들을 많이 접하시고 유연하게 아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주식장이 다시 빠질 수도 있겠다 혹은 이대로 그냥 오를 수도 있겠다 여러 그 김 프로님께서도 방송 중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균형 잡힌 시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많은 가능한 전문가들을 좀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뭐 방송 책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퀄리티는 개런티 돼야 된다 너무 많이 하면 또 그것도 아 또 너무 많이 해도 네 그렇습니다 저도 되게 비슷한 생각인데 예전에 책을 한 번 샀다가 욕을 하면서 찢은 적이 있었어요 책찢기 되게 힘들어 그게 뭐 주식책이 아니라 다른 책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걸 책이라고 내놨지 나중에 느꼈던 느낌이 뭐냐면 이걸 책을 하나 써놓으면 도서관에 납품을 할 수 있어가지고 책값이 엄청 비싼 책이었고 진짜 목차는 그럴싸했거든요 이야 이거 말이 안 된다 근데 이걸 판단할 수 있으려면 제가 보기에는 좋은 책을 읽어야지 맞아요 처음에는 나쁜 책인지 좋은 책인지 모르고 지금 유튜브에 워낙 많은 채널들도 있고 지금 돌아다니는 정보가 많다 보니까 저게 나쁜 정보인지 좋은 정보를 내가 어떻게 아냐 제가 보기에는 좋은 채널 좋은 정보 좋은 책을 읽으면 아 저게 나쁜 거구나 알 수 있다고 보고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뭐 큰 도움도 안 되는데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던 이유 사실 좀 게을러가지고 제대로 운영도 안 하고 있지만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 이대로 두면 악화가 양아를 구축해버리겠다 이 채널이 그래서 좋은 채널들을 노출을 시켜야지 사람들이 아 저건 나쁜 채널이구나 그러다 보면 또 자기랑 비슷한 관점을 가진 동료들 선후배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홍 대표님은? 그 이제 두 분께서는 유튜브 채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대인관계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자면 미래는 불안전하고 알 수 없는 거고 누군가가 추천을 하고 조언을 해봤자 어차피 이 사람도 모르는 거고 이 사람도 다 틀리는 거다 그런 예측의 불안정성이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베팅은 자기 책임으로 하는 거고 자기 의지로 하는 거고 그 결과는 온전히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핵심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하고만 주중 얘기하고 아닌 사람이랑은 이게 사실 정치 얘기도 그렇잖아요 싸움 납니다 사실 정치 얘기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되게 우리의 생각은 궁극적으로 합치될 수 없다 근데 누군가가 본질적으로 옳고 그런 건 아닌데 서로의 생각을 좀 이야기해보자 이런 전제를 깔고 정치 얘기하면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르더라도 사실 되게 재밌게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과는 단 한마디도 꺼내서는 안 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건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항상 끝에서 달려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포감의 끝에서 주식은 안 되는 거 같아 한국은 그냥 끝장난 거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되게 고점에서 야 삼천 가는 거 아니냐 주식이라는 걸 누구나 해야지 왜 리스크 테이킹 안 하냐 이게 딱 고점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저점에서 이제 안 좋은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을 이 주변에 있으면은 그런 분들과는 좀 한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같이 술 한잔 하면은 이 시장의 온도를 측정하기에 반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반대로 한 나까지보다는 그냥 네 그렇죠 휴먼 인덱스 그래서 뭐 그분이 이제 주식을 샀다라고 했을 때 내가 팔면 사실 그 다음에 한 번은 더 뽑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막 인버스 사고 이러면 또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고점 저점보다는 이런 표현을 좋아해요 지금 편안한 시장이냐 좀 불안한 시장이냐 사실 뭐 언제나 대부분 불안하긴 한데 되게 편안할 때가 가끔 있고 아 이거는 이제 나는 떠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또 가끔 있어요 네 그럴 때를 파악할 수 있는 좀 중요한 휴먼 인덱스 참 근데 그 생각을 하는데 또 실행을 못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현명함에 대해서 좀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의 현명함 어떤 그런 팍 감이 왔을 때 본인이 신뢰하는 분들에게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검증해보고 검증이 대충 동의가 되면 실행하면 좋겠다 그냥 생각만 하게 되면 그 좋은 생각도 그냥 사장이 되면 나중에도 실행에 못 옮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현명한 분들이라는 어떤 자신감도 좀 가지고 서로 교류하면서 그 자신감을 좀 더 증폭시키는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시죠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1부와 2부에 통틀어서 지금 주식 투자를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시작하고 또 오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재밌게 그리고 큰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꾸며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분께 정말 어떻게 보면 연령에 관계없이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이나 부의 크기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선배고 지금 시작하는 분들이 후배니까 격려의 말씀도 좋고요 그리고 긍정성이 있는 조언의 말씀을 한마디씩 주시면서 오늘 순서를 마감할까 하는데요 그 아마 지금 뛰어든지 몇 개월 안 됐을 거고 돈을 번 분도 있고 약간 잃은 분도 있으실 건데 앞으로 시행 횟수가 반복되면서 분명히 손해를 볼 거예요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근데 그 모든 손해가 수업료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판을 짜시는 게 중요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졌을 때 난 뭘 배울 수 있나 돈을 벌고 아니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10년 후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베팅해서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게까지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나는 반드시 깨먹어야 되고 깨먹었을 때 뭘 배울 수 있느냐라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뭘 하건 간에 축척의 시간을 가지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깨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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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배우고 배워야 그래야 나중에 5년 후 10년 후에는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사교인용 기사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자체가 이 시스템의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근데 이 자본주의 특성이 뭐냐면 자본에 대해서도 대가를 배분하자는 거거든요 그 전에 내가 노동을 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자본을 제공한 사람한테도 몫을 나눠주자 이런 제도인데 과연 내가 그러면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자본주의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 순전히 노동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사실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자본주의가 만들어오는 주식회사라는 건 당신이 사업을 할 만한 역량이 없더라도 그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반대로 나는 역량은 충분하지만 돈이 없다면 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사업을 직접 하던가 아니면 남이 하는 사업을 내가 간접적으로 투자해서 자본주의 혜택을 노리던가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힘들 거예요 깨질 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예전에 육아랑 관련해 코치하시는 분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거실에 깔려있는 매트를 빨리 치우라고 하시더라고요 넘어지면 다치니까 매트를 좀 깔아놨었는데 아이가 이제 막 기어다니 시작할 때 근데 그게 무슨 문제냐면 두 살 돌이 지나고 두 돌 가까이 되도록 잘 못 걷는 애들이 있는데 그 집들은 대부분 그 매트가 깔려있다 왜 그러냐면 아이가 땅을 단단하게 딛고 서야 되는데 그 푹신푹신한 데 있다 보면 잘 서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는 넘어져도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뭐 넘어져도 그냥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는다 근데 저희가 매트를 치웠더니 그날 저녁에 아이가 진짜 뒤로 꽉 넘어가가지고 진짜 서럽게 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와 괜히 그 사람 말 듣고 매트를 치웠나? 다른 거라도 얇은 거라도 깔아놓을 걸 그랬나 이랬는데 바로 그 다음번에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뒤로 넘어주려고 하니까 턱을 당겨요 배에 힘을 줘요 그전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딱 이러면서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 깨져볼 수 있고 다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경험을 하다 보면 내 안에 쌓여가지고 넘어지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울림이 있네요 그 보통 와인 마실 때 와인잔을 부딪혀보면 이렇게 좀 공명 소리가 좀 좋은 와인잔이 있는데 어휴 제가 세 분은 다 와인잔이 좋은 와인잔인데 오늘 끝나고 와인 한잔 할까요? 일단 그 실질적인 뭐 그런 거는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는 목표 수익률을 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 자산별로 혹은 뭐 호지머니 별로 저는 예를 들면 그 중간 중간에 뭐 오건영 팀장님 얘기 듣고 금 사고 뭐 팔고 이런 거 할 때 항상 어떤 투자를 하든 내가 이거는 얼마 정도까지 벌겠다는 생각을 먼저 사전에 가져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수익이 넘어가서 수익이 나는 거는 저는 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많이 접는 그런 식의 투자를 하는데 그게 저는 많이 도움이 됐었다 그래서 뭐 일단 나는 주식에 투자하고 뭐 30% 40% 50% 벌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오래 투자를 해서 나는 뭐 8%만 벌면 난 일단 투자는 좀 쉬겠다 뭐 이런 식의 좀 처음에 사전에 원칙들을 정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저는 또 ETF 좀 전문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저희 집에 들어온 물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아령이고요 제가 운동을 워낙 좋아하는데 모든 헬스클럽이 다 문을 닫아서 아령을 샀고 두 번째로 산 게 이제 장기를 샀습니다 장기? 네 장기판 있지 않습니까 예예예예 예 그게 보니까 또 장기하고 바둑 그다음에 아령이 매출이 엄청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저도 그 4학년 딸이랑 갑자기 한 두 달 전부터 이제 장기를 두기 시작하는데 자기 전에 근데 이제 딸이 이제 4학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찾고 지니까 초등학교 4학년 예예 그 찾고 지니까 어디서 들었는지 이거 포 하나만 떼줘 차 하나만 떼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나도 확신하게 이게 만약에 ETF를 모르고 주식 투자를 같이 하시면 저는 차하고 포하고 떼고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 뭐 어떤 방식이 됐던 ETF에 대해서 조금 좀 알아보셨으면 좀 좋겠다 그건 정말 진정성 있게 저는 그렇게 전달해드리고요 너무 많은 말씀하신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나름 이 울림을 좀 흉내내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그 좀 이제 본능에서 좀 벗어나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사회계사님도 보통 이제 강의하실 때 특유의 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재밌었던 그 표현이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법을 몰라서 살을 못 빼나요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제 본능이라는 게 저녁에 당연히 라면 먹고 자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아까 인버스 레버리지도 그랬지만 야 이게 당장 떨어질 것 같고 올라가 이걸 투자해서 벌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너무 투자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들은 보통 다 살찌는 음식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본능이라는 게 앞서 뭐 이제 우리가 뭐 이익보단 손실에 훨씬 더 민감한 본능도 있으실 거고 뭐 단기적으로 굉장히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도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를 처음 시작하실 때는 본인 느껴지는 본능이 아마 그렇게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면을 먹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본인의 본능이 느껴지는 투자하시기 전에는 한 번 더 생각하셔가지고 그거에 반하는 투자도 좀 섞어서 투자를 해서 조금 중화하는 그런 것들 습관을 좀 가지시는 게 좋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의 울림에 못지않은 울림이 아닙니다 여러 방면에서 있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제가 많은 프로그램을 만듭니다만 어쩔 때 보면 좀 차갑다 아 어떻게 하면 돈을 번지에 대해서만 직설합법으로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만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오늘은 세 분의 투자의 선배님들을 모시고 본인의 어떤 일상에 대한 얘기 또 주변에 대한 얘기까지 포함한 여러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아 이 조합이 굉장히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이 딱 그렇거든요 세 분이 한 분기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좀 해주시면 기꺼이 제가 여러분들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잘 유통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정말의 노하우입니다 저희가 마련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기왕에 여러분 투자를 시작하셨다면 성공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패할 지원정 우리 홍진철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성공을 위한 충분한 자양분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에 투자를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녹여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순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드리고요 세 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한 번째로 들어봅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